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영상 만들어 보는데 오늘부터 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만든 구글어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본 영상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영상이 좀 익숙하지 않긴 한데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지구가 나타났죠 지금 보시면 지구군을 돌려보듯이 지구를 돌려보면서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시기에 일단 우리나라가 보이죠 우리나라 옆에 일본도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보이니까요 서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대한민국의 서울 네 서울로 찾아갑니다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서울로 들어왔는데요 아직은 한강이 보이고 서울이 보이긴 하지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확대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사거리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올려놓을게요 뭐가 보이나 볼까요 네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우주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네요 광화문이에요 지금 이쪽에 교복 빌팅도 보이고요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네 광화문 사거리에요 여기 보시면 차 진행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광화문 쪽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 지금 이게 제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다보니까 좀 신기해서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보긴 하는데 나름 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좀 뭔가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시 우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시 보이네요 일단 아직은 제가 좀 어딜 가야 될지 정확히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은 프랑스를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 프랑스로 갑니다 네 지구분이 돌아가고 있네요 네 여러분 여기 프랑스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져보면서 처음 가봤던 곳이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에펠탑이 있어요 좀 화면을 약간 각도를 바꿔 볼게요 어떻게 바꿀까요 네 이렇게 바꾸면 에펠탑 주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펠탑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강이 흐르고 있네요 강이 있고 강 주변으로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랑 크게 다르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광화문을 본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주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펠탑 앞에 사람을 한 명 가둬 볼게요 네 에펠탑 주변입니다 에펠탑 주변에 공원이 있네요 공원이 있고 네 여기 에펠탑이 보여요 에펠탑 위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람이랑 비교해서 에펠탑이 얼마나 높은지 보시기에 좀 부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에펠탑이 있고 에펠탑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에펠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펠탑 주변은 이렇게 생겼어요 에펠탑 주변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곳을 찾아서 관련된 내용 같은 것도 좀 짧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는 그런 형태 영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만족하시고요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